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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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코는 이쁜척하는게 아니라 이쁜게 태어난건데 구걸이 이쁜척하는거라 그러면 코코는 똑똑해 벌코는나 카베 안하지? 카베 가끔해 근데 오늘은 오늘은 지금 안할 듯? 카베에서 경쟁할건데 카베에서 경쟁전? 누구랑 하는데? 에스카 오정제나? 흔들리는 어! 길동아 카베 경쟁전 하자고? 나 원래 입으로 카베 경쟁전 하기로 했는데 한 1시간정도 빠르긴 한데 길동이랑 어차피 같이 연습도 하면 좋으니까 좋아 안녕하세요 들려? 하이하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나 같이 안잡힐까봐 걱정했는데 다 풀래잖아 낯설다 근데 이 멤버로는 여포에도 이기는거 아니야? 왜 이렇게 멀리가? 그래 옆하고 싶어 누나? 아니 그건 아닌데 그냥 왜 아까 베리레들처럼 하니까 아까 스팀에서 둘이 하는거 봤는데 가관이 있더라 근데 자기장 봤어? 난 안봐 난 자기장 안보고 게임한다고 근데 이거 이번판 좀 봤으면 좋겠어 어디까지 데려가는거야 난 랜덤스쿼드에도 여기까지 나온다 야 허어 그건 싸빈죠 우리는 일본다리로 가자 어 야 무슨 바다가 더 많냐 와 스프리 조금만 더 갖고 나갈래 오토바이 소리 아냐 이거? 오토바이 사갔다 오른쪽에 네 아 웃겼다 아 바보야 아 바보야 아 바보야 말했잖아 아 딱 땅에 비라길래 여긴 줄 오토바이로 간다 오우 수리 땐 잠깐 빠진 빠진다 뭘 빠지네 피해를 피해를 있던? 나이스 우리 돌을 건널 수 있네 이거 얘네 친구 같은데? 그냥 건너자 죽어도 되니까 다음판 하면 되지 그럴거면 카메시키까지 왜 갔냐? 너 살려고 카메시키 간거 아셨어? 어차피 안 건너도 죽어 그럼 너가 먼저 가자 오케이 내가 먼저 죽었어 아 이게 안 치셨어? 이거 터치 해도 될 듯? 둘 다 죽었어 어 내가 맞았다 라스트 하나 라스트 하나 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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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악 저만 전화? 오우 저만 전화? 해도 될 듯? 둘 다 죽었어 아니 다른 쪽에 있다 라스트 하나 라스트 하나 탔다 탔다 터져나? 오우 힐길까지 아 근데 너무 아프지 걸펀이 보이는 아닙니다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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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빡세 걸펀이 보이는 아닙니까? 진짜로 나 진짜 공포를 느꼈다 와 차에 치면 이런 느낌일까? 불강력으로 치셨다 이거 아니 우리 팀 뭔가 합판하고 나니까 굿신이 가져 생겼어 아니 근데 저는 진짜 피해자에요 제 눈물이 뭐가 피해자? 내가 오른쪽이랑 얘기해줬는데 우리 위치에서 아니 미니백 안 봐 우리 앞에 가는 거 보면서 아 이쯤에 있나 거구나 아니 누가 세 번씩이나 강력하게 따기비라고 얘기해가지고 뭐 두 바겟 소리 아니야 이거? 또 세웠다 오른쪽에 아 웃겼다 이거 잡아야 돼 따개비 이거 뭐야 그럼 에스카 님이 다 죽인 거야 우리? 우리 왜 이렇게 두 개 죽이고 시작했지 뭐 그렇게 되나? 여기 좀 더운 거 있다 내 앞에 하나 온다 안 도와줘 우리 아 안 도와줘 됐네 어그로 불어 여기 2번 하나 붙는다 붙는다 아 형 질 뻔 했잖아 아 나 안 도와줘 아 뭐야 왜 이렇게 사먹어 아 너 있다 필리탄 날라왔다 내 앞에 있어 내 앞에 있어 내 앞에 있어 내가 잡았다 멋있어 셀컨 쪽에 하나 붙었어 확인 셀컨 쪽에 하나 붙었어 셀컨 옆에 어 여기 있다고? 아 나도 누군지 보셨어 나 일찍 내 집 라스트 핀 라스트 아니야? 아 여기 꽤 있잖아 아 라스트 뭐야 아 나 정제동화 쓰러 가다가 어 수르탄 진짜 아 나 핀파 없어서 길동화 미안해 나 이거 이겨줄 수가 없어 라스트 뭐냐고 락컨 아니야? 아 젠장 이거 먼저 가려고 그랬는데 오 쪼 간다 못 간다 못 간다 아 잡았다 ㅋㅋㅋㅋㅋㅋㅋㅋП 오 잡았다 못 참지 그럼요 공방 깡패에요 밑에 뛴다 크로나 라운드? 여기 사전선생장인데? 저 왼쪽 벌려 드릴게요 이거 왼쪽으로 붙으려고 연속하는거지? 나 오른쪽 넘어온 거 봐야겠다 오케이 저 얘 잡을게요 걔 머리 한대 얘 쏘는 머리 한대 걸프 누나는 멀리서 그거 내가 머리 한대 떼나왔어 오른쪽 SE 마냥 또 있네 나 안 보인다 나한테 얘 같은 팀 맞아? 맞아 맞아 그럼 그럼 와 써클 너무해 이거 질러야겠다 이거 여기 하나 질르자 이거 그 바퀴 한가 없어 가자 가자 앞에 차 간다 골짜기에서 3명 있나? 오 바퀴 터뜨렸어 내가 알겠다고 생각해? 오 오 오 안 보이는데? 아 뭐야 오 옆에도 사람이 있어 오 오 온지완 오 구당이랑 싸우나 하나 더 있었는데 한 명도 갑시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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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y os 오 오 오 오 오 오 오 знаем 오 course 저게 둘이서 막을 수 있어요? 충분하지 충분하지 오 쳐다본다 오 뭐야 매서워 아 미안 아 미안 매섭네요 아 죄송해요 제가 제 재고사인데 일단 훈련 잘 되어있네 차온다 아 이거 왜 에밀 왜 에밀이 안 들어주지? 아니 에밀이 안 들어줬어 에밀 눌렀는데 아 에밀이 안 들어줬어 진짜로 근데 에스카님 뭐했죠? 나 아 야 나는 왜 에밀 왜 에밀이 안 들어줬지? 아니 에밀이 안 들어줬어 에밀 죽었는데 아 렉 군나 심하네 아 렉 걸렸다 아 어정지 나도 렉때문에 에밀이 안 들어줬다 나 총알이 안 나왔어 아 한 번도 못하는 게 실화야 이거? 아 내가 오도할게 간다 합격하자 범인 한 항만 정해보자 범인 이 사람 아니야? 아니 형 형 형 형 형 형 낙하산 따라하기 봐봐 범인 다 찍었어 범인 빼고 아 아 범인 나야? 파밍 다 안 했어 정세야? 아 파밍 욕심 존다 하시면 해야겠네 진짜 정세 적당히 정세야 아 저 뒤에 차 차 안 불리는 거 없나요? 아니 깜짝이야 뭐야 정성 시리에 썼는데 방금 이거? 뭐야 감정 느꼈는데 방금 왜 저래 진짜 왜 저래 진짜 왜 견인 차에 왔어? 올라가자 올라가자 위로 올라가자 위로 올라가자 로둑다리 타도 되지 않아? 로둑... 야 자아 같지 자아 같지마 가물고 있어 토달지 말고 아 누나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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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 길 아니에요 내리고 있어 하나 타버리셨네 내려갈게 아래 떴네 느낌 그냥 내려갈 수 있는 데서 왔잖아 우리 위에서 올라오기보다 우리 위에서 내려가기가 쉬우니까 뭐 여기 1번으로 가는 건 어떤가요 혹시? 안 돼 왜 이유가 뭐죠? 내 마음이야 감인가요? 빌떡이 형 더 말하면 형꺼 물 가는 거야 아니 난 이미 범인이야 난 이미 범인이야 난 이미 범인이야 언제 올 거야 아 나 정제 또 뛰어오는데요? 우리 4번에서 끝에서부터 밀자 우리 4번에서 끝에서부터 밀자 내 있는 거 잡아줄게 어 믿고 갈게 우리 박을 거야 나이스 돌산 조심 돌산 조심하고 옆으로 오른쪽으로 하면 돼 한 명 가자 이거 나 일선 쓸게 내가 따라와 오케이 오케이 간다 간다 한 명 더 한 명 더 간다 오른쪽으로 가자 쭉쭉쭉 칙칙뽑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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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린 루링이다 나 황병 먼저 깔게 칙칙뽑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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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는데 빠졌나 빠졌나 아 아 아니 오케이 빠졌나 보네 빨리 괴붓냐 나 멋있게 미네 굳굳 우리 뒤에 온다 어디? 내가 왔던 방향 올라온다 아 아 아 아 아 법인 발견 올라온다 굳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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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굳굳굳 자 결과 나왔죠? 날라가는 거 레전드긴 하다 근데 근데 위로 올라가고 싶은데 돌산이 좀 개 잘 쏘긴 하거든 돌산 못 믿어? 간다 무지성 부시 우리 팀의 트레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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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지? 하하하 트레이드를 믿어 머리 위에 머리 위에 너 들켰다 헤드 개주 개피야 아 초개피 하나 더 있어 위에 하나 더 위에 둘 위에 둘 위에 없어 뒤에 없어 뒤에 없어 뒤에 없어 뒤에 없어 한우 개절 아파요? 나이피 다른 팀 나이스 나이스 에임?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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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었다 살리고 와 살리고 와 내 필요 없는데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그렇게 기분도 짓는지 몰랐다 안 보여 나한테 걔 왜 맞았다고 나한테 뭐라 그랬지? 아 아 쏘리 내 샷바리 범인이다 나 방금 가버렸네요 하하하하 사버려 두명 얘네 뚝배기도 없어 아 쏘리 나 연막 16개 하하하하 짜자잔 내 연막 깔면은 정체 컵에서 터진다는데 하하하하 하나 더 하나 단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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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빼 다른 팀 흑 어 연막 들어갔다 연막 들어갔어 어 이럴 아이고 오 오 뭐야 이게 아니고? 머리 좀 바라냈다 천마트 보였다가 meilleur 컴퓨터 조심해 곪이 나이스 수고하셨습니다 어우 좋다 좋네 다들 재밌었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